석가탄신일인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를 흐를 적 넘으면서 덥겠습니다. 당분간 고온 현상은 계속되겠고 주 후반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백미란 기상캐스터입니다. 석가탄신일인 오늘은 여름 더위가 예상이 되는데요. 의령, 함양, 합천, 밀양, 함안, 창령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7월 중순처럼 덥겠습니다. 오늘 기온도 높은 만큼 자외선 지수도 높아지니까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셔야겠습니다. 창원도 한낮기온 28도, 진주 3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요.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날씨입니다. 오늘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날씨일수록 자외선 지수는 높아지니까요. 주의하시고요.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이어서 서부지역입니다. 한낮에 거창이 31도, 사천도 31도가 예상이 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고온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